아 베시시 사르 메시시 네 안녕하세요 스마살입니다 여기는 카트만두이구요 오늘은 아나프루나 서킷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좀 늦잠을 잤거든요 아침 7시까지 여기 오려고 했는데 늦잠 자서 지금 12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버스 터미널이 꽤 크네요 되게 이제 유명한 브랜드들 다 짝퉁이겠죠 아 잠시만 길 잘못 뜬 것 같아요 빨리 나가서 밴을 찾아야지 아 여기 이렇게 간판이 있네요 이 간판 베시시 사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벤 상태가 나쁜데요 아 저것도 루프탑에다가 짐 올리면은 먼지 다 묻을 것 같아요 아 사다리가 뒤에 있었구나 아 세워 immens 가방 안에 물이랑 먹을 거 다 넣어 둔 것 같은데 어 기름한 주스 어 초코파이도 있네 초코팔이어 두 가지 더 맛있는데 아 어떡하지 맞게로도 파는구나 원피스 카카오 원피스 와 여기 뭐야 여기 여기 거의 부패 수준인데요 이제 끝났어 오케이 와 너무 새해 새해? 그냥 한 바이빙 감사합니다 와 이거 써는 과정부터 가는 과정 다 보니까 믿을 수 밖에 없어 잠시만 벌써 12시 반이네요 12시 반의 출발인데 잘 출발하는 거 아니야? 잠시만 2차였던 것 같은데 짐 있죠 아직 시동도 안 켰는데 의자를 뒤로 젖히는 게 없어요 여기 살짝 90도 여기 90도 등 세워가지고 가야 돼요 각도 보이시나요 이거? 90도예요 90도 아 진짜 문화 충격이다 여기 사람들 타는 칸인데 여기 팻들도 같이 타네요 아 아 병아리와 같이 타네요 아 병아리와 같이 타네요 아 병아리와 같이 타네요 카트만두야 잘 있어라 안녕 허리를 90도로 세우고 있으니까 아 방금 뼈 소리 났거든요 못 들었죠 아 방금 뼈 소리 났어요 아 방금 뼈 소리 났어요 지금 이제 한 5시 정도 됐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같이 온 외국인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네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먹는진 모르겠네요 얘 또 눈치 좀 보다가 따라가야죠 일단은 오 수박 맛있어 보인다 오 얘 뭐야 너 여기서 뭐하니? 나마스테 나마스테 여기 아마존인줄 얘가 왜 여기있어 수박 먹니? 웃긴 먹구나 너도 얘 근데 이빨이 없다 잇몸으로 먹고 있는 것 같아 어 좋아하네 여기가 무슨 이름인지 저 이름이 뭐야? 왓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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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해시시사루에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깜빡할 뻔했네 진바다이 아이고 많이 더러워졌구나 얘도 먼지 많이 마셨구나 가방이 조금 더 무거워졌어요 깜빡하다 좋은 컨디션 이 방을 가져올게요 그리고 냉동 피자가 너무 많아 네, 냉동 피자 또 다른 트라이너로 가고 이 방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라운드 피자 피자 살짝 냉동 피자 느낌인데요 음 소스 다 먹고 싶은 맛이네 왜 이렇게 춥냐 여기 안아픈 맛이었고 반팔입고 선풍기를 틀고 잤구나 회전속도 너무 빠른데 감자 감자 어물렛 식빵 커피 그다음에 과일 커피 주스 이렇게 해서 6,000원이에요 살짝 전원일기 속에 들어온 느낌 음 맛있다 제가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뒤에 경찰 분들이 쳐다보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구나 착각이였구나 아니구나 착각이였구나 첫날 정산은 맥주가 좀 비쌌네 650 그다음에 반값이 더 싸요 아침식사보다 맥주가 제일 비쌌고 해서 24,000원이 나왔습니다 사진은 안 챙겨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 오 왜 툭툭도 있어요 여기 오 LG I'm here to take a picture 사진 나왔는데 블랙 앤 화이트 백그라운드가 화이트네 사이즈가 3,4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찍어야 되는 수도 있겠네요 사람들 사진 들고 오면은 보니까 사진 찍는 비용을 제가 200루피 한 2,000원 정도밖에 지불 안 했어요 사진 4장을 받았습니다 자 범위 가격이 나와있네요 3,000루피고 살짝 그 에버랜드 티켓처럼 생겼거든요 지프는 요렇게 생겼고 이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벤틀리 마크 아니야? 아 어제처럼 짐을 또 실어버렸어요 저기 과자랑 또 마실 거 있거든요 아 젠장 마트에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진짜 경제 살리기 내가 다 하고 있다 보자 우유 되게 독특하게 생겼다 네팔 우유 이거 팩에 들었어요 치즈도 되게 독특하다 우리가 먹는 그 가공된 치즈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게 케이크 비슷한 모양 이거 뭐야 불닭볶음면이 왜 여기 있어요 신라면 와 불닭볶음면 종류별로 다 있어요 핵불닭까지 신라면도 있고 심지어 한국가족까지 다 있네 괜찮네요 앞줄에 3명 뒷줄에 3명 전부 다 이제 로컬분들 하고 이동을 합니다 아 열한시 출발 달려봅시다 와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왔거든요 어 점심시간인데 와 대박 잠시만 사람들이 지금 내리자마자 이쪽으로 다 몰렸거든요 왜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살짝 보면은 일단은 제목부터 말씀드릴게요 목욕탕 폭포수 그거에 청사진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이야 저 가운데에 폭포수 보이시죠 와 살짝 그 목욕탕에서 버튼 띵 누르면은 이 물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완전 청사진이에요 와 대박이다 그 차가운 물 안에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등대가지고 이렇게 마사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와 근데 히발라의 플러스가 다르네 아 아 참 밥 먹으러 왔지 식당이에요 식당이에요 퇴카만 떨어뜨려야 되겠다 생각보다 향이 약해가지고 훨씬 입맛에 맞아요 야채 왜 이렇게 신선해 야채 왜 이렇게 신선해 너무 맛있다 와 좀 춥네요 진짜 정확하게 5시간 걸렸다 지금 이제 참외라는 데에 도착을 했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와 이거 가방 어떻게 해야 되냐 와 그냥 먼지 흙구덩이를 다 마셨어요 물론 이제 제가 뭐 걸어왔으면은 이 흙구덩이를 다 마셨어야 겠지만 지프를 다행히 타고 와서 여기 참외라는 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확실히 캐시템 쓸 때는 써야 돼요 아이템빨이 무조건 동반돼야 돼 아 벌써부터 한국라면 팔면 안 되는데 너무 유혹된다 여기 참외만왕 코테지룸 와이파이좀 핫샤워 24시간 가능하다 가볼만한데 오 저 LED 현란해 아 뭐 혼자 여기서 뭐하니 삽사락 흐흐흐흐흐흐흐 안에 한번 들어가보죠 Hello Hello I'm looking for a room Yeah 1 person 아 느낌이 산장 느낌이죠 아 독립실로 돼 있구나 아 I think it's too big room for one guest It's not wrong 3배드 룸이네 그럼 룸이 얼마나 많아? 400루피 400루피? 전기 되나? 여기 충전기 있고 이불 빼고 부족한 건 다 있네요 오케이 지금 오자마자 그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샤워 왜냐면은 저녁에 더 추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샤워하고 배낭도 샤워 좀 시키고 그러고 저녁을 좀 먹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샤워 한번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눈 감아주세요 찹쌀아 나도 배고프지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이 메뉴판에 항상 이거 음식 묻어있는 거는 국룰이죠 한국룰룹? 예 땡큐 이거 되게 독특하다 계란후라이를 해서 올려다 줬네요 아나프루나에서 라면 이 정도 끓인다고요? 거의 지금 김밥천국 클라스 정도 왔어요 디쿨 포카리 쪽으로 가고 있는데 고도가 3천을 넘어섰습니다 이 살산뷰 보이십니까? 구름 때문에 안보이죠